채잇!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 휴...디 왜 휴디세요? 저 그냥... 아니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? 이름 아니여 이름? 제 이름이 휴디는 아니고 아니 휴디라는 소리가 아니라 현지 현지 이러네 현디 막 이러잖아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다른데 뭐 어쨌든 활동하는 이름이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오 활동? 아이돌이세요? 어떤 활동? 방송 활동하세요? 연예계 활동을 하시나? 봉사활동하세요? 아니요 노래하는데 아 노래? 가수네 가수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노래하는 사람이면 아 있어요 그 라디오 방송하는 거 있어요 아 스푼 라디오 아세요? 스푼 라디오 알죠 거기 이제 목소리 깔고 안녕하세요 스푼 라디오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 아니에요? 네 맞아요 스푼 라디오 BJ 중에 어쩐지 목소리 톤이 네 저는 취미로 하는 사람이 맞아요 한 명 와요 우아하 오케이 어디 내렸어요? 뭐 여기 근데 저 잘 못해요? 저도 잘 못해요 확실히요? 레벨이 저보다 높으시던데 I'm on the next level 아우 죄송해요 아니요 저도 노래를 좀 하는 사람이거든요 어 진짜요? 네 저는 이제 연예계 활동을 하고 있는 아이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 홀리 슛! 저희 그룹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룹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? 5탄 자주 써서 5탄 소년단 뭔가 약간 되새김질 소리는 뭔가요? 약간 상처하네요 근데 궁금한 게 그런 스푼 라디오도 약간 후원 시스템 이런 게 있나요? 있어 별풍선을 스푼 라디오에서는 스푼이라고 불러보는데 아 한 스푼 두 스푼 약간 이런 느낌이네 그럼 한 스푼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? 왜 저렇게 되는 거예요? 예를 들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저도 나중에 해보려고요 선배님 아 스푼 라디오 해보시게요? 그럼요 안녕하세요 스푼 라디오 BJ 낑깡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은 못 보긴 했어요 아니 이거 좀 괜찮지 않아요? 그럼 아무도 한 병도 이루고 네? 아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나 아직 듣고 싶은 노하우가 많단 말이야 가지 마세요 난 죽지 않았어 알았어 알았어 여기 여기 빼꼼하던 애가 있긴 있어요 니 범핑해요? 네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잡아드릴 거예요 아 무서워 어 있다 언니? 있어요 있어요 아직 있어요 봤어요 어 제가 돌아가서 잡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스푼 라디오 BJ 낑깡이에요 아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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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있다 이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?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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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뛴다 뛴다 여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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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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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의 BJ 여깄다 여깄다 죽여주세요 개피해요 저는 죽을 거 같은데? 나 왜 이렇게 탄이 없냐 어디 갔어 얘 아 여기 있다 BJ 낑깡 BJ 낑깡 BJ 낑깡 여기 개피해요 어디요 선생님? 제가 죽은 자리 그 자리 있어요 아 선생님 죽으시면 어떡해요 반가워요? BJ 낑깡이에요 다시 왔어요? 안녕하세요 코지입니다 BJ 호지? 아니요 BJ 휴지? 코지 아 코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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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물 것 같네 저 BJ 낑깡은 어때요? BJ 낑깡은 낑깡은 본 거 같기도 하고 아니면 BJ 오징어 젓갈 이런 거 오징어 젓갈 안녕하세요 BJ 오젓 오징어 젓 저 에미사구나 MP5 보이면 알려주세요 우지라도 드실래요? 굳이? 언제까지 노래 노래 언제 불러주시는데요? 무슨 노래 좋아하세요? 나훈아의 홍시 홍시 홍시가 열리면 울엄마가 생각이 난다 생각나 자자가 대신 첫 가슴을 내주던 울엄마가 생각이 난다 바람 어 전방 사람 오케이 홍시보다 이쪽 이쪽 오른쪽 넘어가면 보이는 거죠 그쪽 싸워야 됩니다 이제 BJ 코지 출발 BJ 코지 출발 자신 없는 내가 뒤에서 봐줄게 BJ 코지 먼저 가요? 렛츠고 가봐 갈 수 있어 영영 그거 좀 좀 그런데 노래 좀 불러주세요 자신 있는 곡으로 지금 생각나는 거 딱 한 개 밖에 없는데 그거 부르시면 되겠네 한 개 다 시작 아 앞에 그거 해줘야 되는구나 한 박자 마주시고 하나 둘 셋 넷 시작했네 쉬 오케이 렛츠고 하라고요? 아 욕심이 생겼다 너와 함께 살고 늙어가 주름진 소원을 맞잡고 내 삶은 따뜻했었다고 아 아 아 아니 왜 부르다 마세요 근데 아니 상대가 좋고 아 저 게임하다가 갑자기 하하하하 아니 근데 방금 부른 거 대한민국의 디바 퀸 에일리 씨의 노래 아닙니까 맞죠 저는 에일리 씨 노래를 이거 실제로 들었거든요 뭐 어디 콘서트 가셨어요? 아니요 저 에일리 씨랑 배그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제 고지 노래도 상당히 퀄리티가 높았다 이남생 어허 노래 잘하시네요 이제 나훈아의 홍시와 견주를 만할 것 같습니다 노래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홍시가 열리면 바로 또 내릴게 바로 또 바로 출발 바로 출발 아니 왜 아니 바로 내리는거 좋아하시는거죠? 아니 여기 애들 벌써 4명 와요 예 6명 근데 진짜 핑계가 아니라 이 친구들 잡을 수 있어요 아니 근데 내가못해서 2인분은 저 3인분 해볼게요 어 어리 가세요 먹어 caval다 에 grace 허일몽 lip 그 막판이잖아요 bj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근데 이게 인생 이제 시작이구나! 원하는 거 다 이러면서 할 거야. 진짜 저 남겨두고 죽으시면 저 진짜 큰일 납니다. 하나 기절! 근데 총알이 없어요, 이제. 내려가잇! 한탄창으로 끝내버린. 저 나중에 방송 한번 보러 와주세요. 만약 하고 계시면 놀러 가겠습니다. 와, 감사합니다. BJ 코지님! 100스푼! 내 귀에 직방울 그냥! 침 들어온 거 같은데요? 제가 건성이라 침이 많이 안 핍니다. 건성인 걸 무슨 뜻인지. 어딜 가든 사람이 있을 거 같아서 불안해요. 불안해요? 저거 또 언제 그렇게... 다 그렇겠어요? 다 그렇겠잖아요. 어디 사람이 가든 불안해요. 어떡해, 무서워요. 아, 그만하세요. 비제이코지 혹시 구탄 좀 있어요? 만터 드릴까요? 오 좀 주세요. 이거 드릴게요. 필요하면 쓰세요. 오 나이스. 나이스 비제이코지. 비제이코지. 이 쪽으로 가자. 이 쪽으로 우리 거야. 비제이코지. 우리가 잡을 수 있나요? 어 앞에 있다. 여기 핑핑핑핑핑. 비제이코지. 비제이코지. 안 돼. 비제이코지 왜 안 써. 어 잠깐만! 비제이코지. 오른쪽으로 한 명 돈다요. 어 돌았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아 오케이. 우리가 유래야? 발소리 내지 말고. 우리가 유래하니까. 저기 있네. 저기 뭐야? 보이죠 위에? 2명x2 시현이가 뭐야? 네네. 어 나 손다. 무서워요 무서워요. 어 무서워요. 어 맞으시면 안돼요 너 어떻게 안 맞겠어 비제이 코지도 총 있어요 예 이야 비제이 코지 브릴이 어디서 나왔지 제 쪽으로 붙어요 제 쪽으로 제 쪽으로 빵댕이 때리네 자 오히려 좋아 아니 아니 마이크 켜주세요 너무 외롭습니다 저 욕심이 생겼습니다 욕심이 생... 언젠가 거기서 뿅 나타난다 진짜로 아니 못해 오 어머 욕심이 생겼다 캐릭터 애나와 보기 내가 내게 내가 끝냄고 형을 보 malt 알겠지? 그대가 뾱빵 왓따박 와 맨날 내려와 내려와 побли게 한테 너매 롸 템 많이 펜터를 기다리는 롸 예 예 예스! 예스! 호오이 쉿! 칠탄 없어! 칠탄 없어! 아이엠 바밍맨 칠탄이 없어 칠탄이 칠탄이 없어요 따박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 쪽으로 바꾸면 되겠다 이 바보야 그러면 되잖아 맞네요? 에잇 아 원 뭐야? 잠깐만 아니 시바인가? 도와명이 에반데? 오 오 오 오 맞서는 거야? 보이나? 얼쑤 겟어웨이! 디스 이즈 마이 존 겟어 마이 존 겟어 마이 존 홀리 홀리 슛 홀리 슛 히 이즈 치이터 히 이즈 치이터 칠탄 침탄 언제 어디까지 걸리는데? 상관석 어? 우와 도와명 에잇 비제이 오징어 석가 그거 있잖아 아 그래요? 아 나 모르는 줄 알았는데 온포티비 듣고 싶었는데 아 근데 그거를 이제 막상 시키시면 부끄럽긴 뭐가 부끄러워 온포티비 자 우리 여러분도 비제이 코지님 방송 가셔가지고 집에 있는 스푼으로다가 다 떠서 코지님 입에 넣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코지님께서 이렇게 드셔 주신다고 하시네요 아 홍보하려고 했던 건 전혀 아니고 아무튼 하하하하하하 자 아니에요 제가 멍석 한번 시원하게 깔아 드릴게요 자 코지씨 가자 출발 아니에요 저 이런거 하려는 사람 아니에요 취미로 하는거다 손에서 노래하는 코지입니다 시키면 제일 잘해 안 시키면 서운할 뻔했네 아냐 아냐 아 저 이런거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왜 입꼬리가 이렇게 걸려있어요 아무튼 우리 코지님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간승하시길 바랄게요 코지님 감사합니다 예 당신 너무 코지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오늘의 교훈 나 좀 잘하는데 승리 승리 진짜ares Can'm Best 설마 보도하는 말 기상캐스터 아멘